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5일 최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이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과 19년 사이에 동일한 일로 세 건의 원전 수사를 각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앙지검장 때는 분명한 이유로 설시해 설시라는 게 이제 보여줬다. 설명을 했다는 거죠. 각하해놓고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뒤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각하했다는 세 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그때 불기소 처분 한 이유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한 사람들이 누구누부냐면 우선 이걸 통보받은 것은 2019년 작년 5월 7일에 중앙지검이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9년 4월 29일에 당시 정태원 검사라는 사람이 이 고소를 각하 처분한다. 오발을 각하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 건을 불기소를 한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배임 행위.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고발이 돼 있었고요. 김종갑 전 한전 사장과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 특가법상 배임.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 장관에 대한 피의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이제 결국 2018년 2월 20일에 정재훈 전 사장한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했고 그리고 김종갑 정재훈 이 두 사장은 2018년 6월 20일경 가동 중단을 함으로써 한전의 2조 5,159억 한수원의 5,482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게 이제 피의사실이고 그러니까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된 사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무엇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된 사실에 보면 이겁니다. 2016년 9월 달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원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고 그 다음에 정부가 2017년 7월 달부터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월성 조기 폐쇄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전력수급을 고려해서 조기 폐쇄한다. 이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의결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산자부가 사실은 한수원의 월성원전은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폐쇄 시기 등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한수원에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서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폐쇄를 의결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 그런데 이거는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공개됐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정부가 1회 1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정상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했다. 그런데 그게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수원에서 의결을 했다. 이건 다 인정된다. 인정될 수밖에. 그건 객관적으로 언론에도 다 보도된 내용인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판단 이런 항목이 있더군요. 이런 게 다 인정되는데 판단은 어떠냐.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만 가지고서 책임을 묻거나 또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반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원선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산자부가 한수원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이사회에서 경제성, 안전성 등을 논의한 후에 표결에 참여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업무 위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뭐가 업무 위배 행위냐. 그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각하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백운규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가동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런 게 피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왜 그런 권한이 없느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기 폐쇄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직무 권한 남용의 대상이 될 수. 왜냐하면 권한이 있어야 직권 남용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목적이 정당하고 그런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는 일종의 행정지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하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작년 9월부터 최근 10월까지 감사를 했죠.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한두 명씩 물어보고 있는데 그 결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 4월 2일 날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청와대죠.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의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서 산자부에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과장한테 조기 폐쇄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경제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이 너 죽을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주 심한 질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사실상 시인한 셈이죠.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중앙지검 수사결과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 당시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린 게 2018년 6월 15일인데 그 직전인 5월 말에 산자부가 청와대에다가 계획서를 하나 보고합니다. 조기 폐쇄 계획서. 여기에 보면 이 경제성을 저평가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성을 조작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수사결과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드러났거든요. 이런 게 이제 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새로운 사실입니다. 당시 2019년 이 문제에 관해서 각하할 때 그 당시에는 경제성을 조작하겠다는 산자부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사실 몰랐죠. 그다음에 실제 경제성이 조작됐다. 하는 사실도 그때 검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작년 12월 달에 주말에 밤 아주 늦게 11시 밤부터 그다음에 새벽 1시까지 무려 444개의 관련 파일을 다 지웠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다 정상적인 절차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니까 이거는 별로 윗밥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게 아니고 경제성 조작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미애 장관이 앞서 얘기했던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중앙지검당 시절에는 분명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서 각하해놓고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후에 왜 이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이 각하한 사유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유를 보면 그때는 경제성이 조작된 사유일 수도 몰랐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한 사유일 수도 몰랐기 때문에 각하를 한 것이고 그때 각하 이유는 그겁니다. 뚜렷한 달리 어떻게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당시 과장 정책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제성 조작 계획 보고서까지 다 올린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난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감사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다.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반대한 감사의원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반대한 감사의원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여부에 따라서 이게 범죄요.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감사원 내부의 일부 친정부 감사의원들과의 문제 이것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도 늦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위법 행위 같은 거를 법조문까지 다 넣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전공석호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감사 결과가 너무나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까지 거기에 위반했을 개연성까지 거기에 다 법조문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지금 그것을 거의 확인만 되는 수준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진행되겠죠. 이런 것이 팩트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 총장이 그때는 지금 얘기한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단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단서를 바탕으로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추 장관은 또 그걸 엉뚱하게 무슨 정치적 야망 운운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낼 것 10월 22일 국정감사 때 드러낼 것을 예상하고 감사원이 그러면 짜구치고 그래서 감사원이 그 즈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원래는 4월에 발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감사의원들이 총선에 영향을 준다 이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10월에 발표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언론 보도에 다 나와있고 최재형 감사원자도 확인했고 그거는 감사원 취재를 한 기자들도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의 억지춘향으로 지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탈원전 수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정부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대전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수사는 이 원전 조기 폐쇄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는데 그게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조기 폐쇄했다. 그런데 경제성 보고서가 조작됐다.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조작이 안 됐다면 과연 이 조기 폐쇄가 결정됐겠느냐. 그러면 누가 조작했느냐. 누가 왜 조작했느냐. 그 다음에 왜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런 부분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잘못했다. 이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의 한 부분적 가지로서 왜 보고서가 조작됐느냐. 조작되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가 새로운 범죄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보다 더 타당한 것이에요. 법조인들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기소 처분 이유에서는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달리 볼 만한 증거가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당시에 산자부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11일 얘기한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